커뮤니케이션으로 승리하라 챔피언 선택에서도 강조한 커뮤니케이션은 게임 중에도 매우 중요한데요. 자신의 공격로에서 적 챔피언이 사라졌을 경우, 적 챔피언의 이동 경로 등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들을 팀원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은 승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. 리그 오브 레전드는 팀원과의 호흡이 승패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죠. 채팅 시에는 언제나 서로 존중하고 즐겁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한두 번의 실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서로 다독이면서 협동하는 것이 승리할 확률이 더 높을 테니까요. 커뮤니케이션은 채팅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, 더 쉽게 핑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답니다. 미니맵상의 빨간 느낌표를 통해 아군에게 미니맵상의 이동과 집중 신호를 줄 수 있으며, 노란 느낌표를 통해 위험과 철수 경고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. 지원을 요청하거나 함께 이동하고 싶을 땐 붉은색 느낌표를 상대방의 이동이나 기습을 감지했을 때는 노란색 느낌표를 사용하여 팀원들과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해보세요. 하늘의 수강 동점을 지원하는 것을ical하고 있습니다. 부부! 오소스 3 스타드 3 스타드 4 스타드 4 스타드 6